강서구가 지역 내 임산부 가정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강서구에 주소를 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0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청 지역 경제과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서구는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